잉어TV 토목시공기술사 공부 181코스 111일차 공부 메뉴 피곤함을 이겨내는 것도 실력 오늘의 한마디 너무 피곤하다는 게 공부를 못할 이유라면 이 세상에 기술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사 합격생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지속해서 합격을 따냈습니다. 피곤함을 이겨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오늘은 뭐 공부하면 돼요? 잉어교제 만들기 프로젝트 3개 강의 청취하시고 관련 강의 내용을 서브노트에 정리해봅시다. 단, 무작정 필사하지 마시고 본인이 보유한 교제나 자료에 추가 내용 그리고 현장 경험 사례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봅시다. 터널 보조 공법 터널 공사 중 막장 전방 탐사, 터널의 방수 및 배수 오늘의 공부 확인 질문입니다. TSP 탐사 공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만 끝!